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에서 전체의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띠그래프라든지 원그래프, 백분율이 나와있는 그래프에서 전체 값을 찾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문제는 지금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계절을 조사해 나는 띠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봄을 좋아하는 학생이 6명이라면 조사한 전체 학생은 몇 명인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그래프에서 백분율을 주었을 때 전체를 구하는 방법은 부분의 개수를 부분의 비율로 나누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부분의 개수는요 바로 학생 6명이 되는 거예요 6명이 부분의 개수가 되는 것이고 지금 부분의 비율은 바로 백분율이 되는 것입니다 30%가 되는 것이죠 30%라고 하는 것은 가끔 중학생 층도 중에서 백분율을 나누고 곱하라고 하면 30을 나누고 곱하는 층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됩니다 백분율은 지금 %라고 하는 것은 분모가 100인 분수예요 분모가 100분수이기 때문에 100분의 30이 되는 것이고요 약분까지 해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0 하나씩 더 지워주게 되면 10으로 약분하게 되면 10분의 3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구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체의 값을 네모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네모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분의 개수가 6명이라고 했잖아요 6이라는 수를 비율 지금 10분의 3 10분의 3으로 나누어야 된다는 뜻인데 반대로 만약에 전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체에다가 이 10분의 3 지금 30%니까 100분의 3이죠 100분의 30을 곱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6이라는 값이 6명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6학년 방년식 중에서 곱하기와 나누기 더하기 빼기는 반대 관계라 반대로 계산하면은 모르는 값을 구할 수 있다고 예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곱하기의 반대인 걸 지금 반대쪽에다가 나눠주면 되겠죠 지금 10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00분의 30와 같은 거잖아요 그쵸 30%니까요 그러면은 곱하기를 나누기로 바꿔주면 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계산해서 네모를 찾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우리 분수라고 하는 것은요 분모분의 분자를 분모가 전체 나눈 값이고 분자는 그 중 나눈 것 중에 몇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개로 나눈 것 중에 3개다라는 뜻이 분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학생이 지금 6명인데 지금 3개가 6명이래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의 값을 한번 찾기 위해서 6을 3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6을 3으로 나누게 되면 10개 중에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개를 구해야 전체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다 10을 곱해주면 전체가 나오는 거죠 우리 역수를 배웠잖아요 역수를 이용해서 한번 모양을 다시 바꿔주게 되면 6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3분의 1하고 10을 먼저 곱하게 되면 6 곱하기 3분의 10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거 이 식 이어서 계산한 거 우리 역수한 다음에 약분의 1을 계산하면 6 곱하기 역수하게 되면 3분의 10 되는 것이죠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일을 하셔도 되는데 만약 학생 중에서 저는 곱하기 나뉘고 반대인 것도 모르겠고 분수가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사용하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른이 돼서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된다면 일단 사용을 하시고요 나중에 천천히 이해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전체 학생 몇 명인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네모 구하는 방법을 왼쪽에 정리해 놨잖아요 6 곱하기 3분의 10 약분해야겠죠 그렇죠 약분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곱하기 먼저 해야 되면 숫자가 커져요 그러면은 실수할 확률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분모랑 자연적으로 약분하는 겁니다 분모랑 약분하면 절대 안 돼요 3분을 약분하면 1, 2 그래서 2 곱하기 10은 20명이었어요 전체 학생 20명이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집이나 교과서 풀 때 이걸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에서 봄을 좋아하는 학생이 6명이라면 가을을 좋아하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주어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풀었던 방법대로 전체 구한 다음에 가을 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침기면 가을까지 한번 구해 볼게요 가을을 좋아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이 20명이었잖아요 그렇죠? 20명에다가 지금 가을을 좋아하는 백분율이 20%예요 20 곱하면 안 됩니다 분수를 바꿔줘야 된다고 했어요 곱하기 20% 그러니까 100분의 20 분모 문제 10으로 약분하면 10분의 2 약분, 분모하고 자연수한다고 했죠 약분부터 먼저 해 주셔야 문제 실수 안 한다는 거예요 10으로 약분하면 1, 얘는 2 그러면은 2 곱하기 2니까 가을을 좋아하는 학생은 4명이다 이렇게 활용된 문제까지 풀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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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tienes p